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현행 규정상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신상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전에만 신상공개가 가능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미비점을 포함해 여성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신상공개 확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항소심 선고에 맞춰 나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행 신상공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비점을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상해죄만 적용됐고 재판 과정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지만 이미 피고인 신분이 돼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피의자는 신원공개가 가능한데 피고인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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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